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새벽 향년 70세로 별세했습니다. 지병 때문이라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타계로 향후 한진그룹의 경영권은 어떻게 되느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일단은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그룹 경영을 맡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거액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승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.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.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사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 재계 안팎에서는 조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다만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승계 작업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과 대한항공,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가치는 대략 3,500억 원이 적용하면 상속세가 1,800억 원 가까이 되고 더구나 경영권을 이어받는 경우엔 주가의 20% 프리미엄을 붙인 뒤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집니다. 조 사장 등 3남매의 상속 비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망 시점 이후 6개월째인 오는 10월까지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져야 합니다. 세금이 많으니까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죠. 그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줄 수도 있는데 그 상속인 중에 어쨌든 그분들끼리 자기 지분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조향호 회장은 한진칼의 대주주로 17%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 남매의 지분은 각각 3% 미만입니다.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내면 5 지분을 합쳐도 2대 주주 KCGI와 국민연금이 보유한 20% 지분의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상속세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SBS 한승호입니다.